수플레 케이크도 사왔는데 송쌤이 좋아하는 걸로? 어머 어머 진짜 웬일이니 선생님 여기 나와보세요 웬일이에요?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송선생이 아주 좋아줍네 이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주 사올 걸 그랬어요 12층에서 잘 지내나 봐요? 아니 몇 층이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인데 자 이제 털어놔봐요 이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수술방에서 영혜가 죽어야 돼요 folio 광고 감사합니다.